저는 학교에서 쟀었어요. 서공에 다닐 때 159.7이 나왔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아냐?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저녁이야 조용히 해 근데 양심적으로 159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158에서 9 사이니까 158... 아 무슨 소리야 55잖아 모르겠어 그건 진짜 아니야 아 그럼 내가 진짜 저기까지 언니가 59가 나오면 무슨 일인지 알아요? 언니가 언니도 모르게 콩 찍을 때 마치발이 탁 튼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59가 나온 거니까 언니는 이제 한 58까지 인정해줄게 아 아니 아니 57까지 인정해줄게 아니야 아니 내가 59가 나왔다니 여러분 59가 나왔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는게 아 여기까지 할게요 웨키야 전화서 혜연님은 비슷 혜연 언니가 이제 한 58 정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에게 좋은게 아닌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